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8편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국당 소안들에서 기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광야의 식탁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옆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이번 주일 기회를 붙잡는 믿음 8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바로 그 나사렛 사람들은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개가 바로 선입견과 편견 이 두 마리의 개를 키우다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과 또 구원의 축복을 안타깝게도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52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주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매주 현장에 많은 증거들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이런 부분에 익숙한 것을 고집을 하다 보니 말씀의 능력을 제한시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정해진 옛 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킬 때가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옛 틀이 발견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발견되는 것이 은혜고 발견된 옛 틀을 깨는 언약적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오듯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창세기의 3장 인생길은 우리가 광야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구원을 추울 애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난 바로 이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는 바로 이 언약의 여정인 바로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10편 78편인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역사시가 바로 이 10편 78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가 사실 광야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모세를 보더라도 미디안 광야에서 자그마치 40년이나 시간 동안 약물이를 치면서 또 하나님의 개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광야 체험을 했고 또 세례 요한 역시 빈들 광야에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역시 공생일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또 이기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미짐의 선진들 그런 인물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고 또 개인의 장막 털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셰프가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광야의 식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또 수요일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광야의 식탁을 맛있게 드시고 또 여러분들의 영육관의 장막 털이 넓어지는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장막 털을 넓히는 광야의 식탁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옛적의 하나님이 애굽당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자 기이한 일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6월 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너무도 놀랍게도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죽 가운데 사단의 건세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무엇으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벽한 구원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소론에도 언급됐듯이 복음의 핵심 7가지 성구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성경꾸들도 있지만 최소한 이 7가지는 기억하고 있다면 내가 피인종이 하나 들고도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영접시킬 수 있는 실력이 된다니까요. 7가지 축복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1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기억하거든요. 원은 뭐죠? 구원자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그럼 그 예수가 뭐 했냐? 3가지 근본 문제 한번 봐서 3가지 성구 나오죠? 그 예수께서 3가지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의 삼직분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또 3가지 성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운을 뜨면 여러분들이 성경구절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을 뜨면 제가 성구 얘기하실 줄 알았죠? 복습을 하셔야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예수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3가지 근본 문제 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 떠난 문제 3장 1절에서 6절 자 죄 문제 로마서 3장 23절 마지막 사단의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이 3가지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의 삼직분으로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자 참 손지자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8장 1절에서 2절 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 문제 씻어 버리셨습니다. 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요한이 있어 3장 8절 말씀 좀 하나 틀려야지 재미있는데 이렇게 퍼펙트 하시네요. 네. 우리야 뭐 그냥 뭐 시군증 먹듯이 얘기하지만 요거 잘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이시니 저 모르겠는데 이러지는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7가지 성경 구절로 다시 한번 각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자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애굽을 나온 후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넣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일교차 굉장히 컸겠죠.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또 추웠으니까 불기둥으로 안전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허락된 것이 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풀 한 폭이 나는 곳입니까. 우리가 뭐 열매를 하나 딸 수 있습니까. 고기를 한 마리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던 곳이 바로 광야. 그러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애굽의 노예 근성 우리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몸뚱아리만 교회당에 싹 왔지만 가치관 바뀌지 않으며 나의 패러다임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며 두 마리 개를 여전히 키우고 교회당이라는 건물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애굽의 노예 근성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습을 끊고 가난이라는 거룩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늘께서 광야를 예비하신 겁니다. 이번 주 광단 말씀에 나야가라 승우군 그냥 떠물려 가는 거거든요. 아무런 준비 없이 목적 방향 없이 가다 보니 몇 미터 앞에 폭포 그냥 추락하는 거죠. 하늘께서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복음체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시간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했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었던 강박한 현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족하지 않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석 쪼개서 문에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과 갈급함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거든요. 어찌 보면 이번 주 광단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건넝과 지혜를 체험하고도 삐지 않았던 이 다사렛 고향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운의 체험하고도 또 까먹습니다. 또 배반하고 또 배척하는 겁니다. 10편 78편 18절 19절에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거 하겠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불신앙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거듭된 불신앙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광야에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보면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불신앙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하늘문을 열어버리시고 만나를 가나 들어가서까지 들어가서까지 하나님께서 첫 소출이 있기까지 40년이란 시간 동안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신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아 하였도다. 이것도 불신앙이거든요. 물 줬어? 그럼 뭐 고기 줄 수 있어? 이제 또 또 불신앙 하는 겁니다. 고기도 줄 수 있느냐는 그들의 불신앙을 한 번에 잠재우듯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이스라엘의 진중이 하필이면 떡 떨어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질릴 정도로 실컷 마음껏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 굶주림에 지친 인간과 끊임없이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약길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약교회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구원을 주신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후별돼서 불러내신 거거든요. 광야에는 반드시 이동식 교회, 성막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광약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 안에 보면 지송소가 있고요. 지송소 안에 언약괴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괴를 열어보면 그 안에 십계명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동식 성막이잖아요. 이동식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동을 할 때는 언약괴를 맨 앞에 유치를 하고 그들이 그냥 머물러 있을 때는 언약괴를 중앙에 뒀습니다. 그들에게서 광야 생활의 가장 큰 포인트, 그 중심축이 늘 언약괴, 바로 십계명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원어가 이 미드바른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광야의 이 원어가 말씀 지송소의 어금과 같습니다. 이것은 광야는 세상 사람들은 버려진 빈 곳이다. 황량한 곳이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날 수요예배 나온다. 우리가 공예배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밥상입니다. 황의 식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차려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영정 맛집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인 생명 살리는 영정 맛집. 이 광야길을 가는 공고한 영혼들이 들어와서 고향 소식도 듣고 여기서 생명도 얻고 맛을 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전송 요리사 우리 정은주 사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잘 요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생명의 떡을 이제 그 선포되는 말씀이 곧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갈급한 영혼들이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 살을 찌우고 내 영혼이 여기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문이 났던 교회 하면은 대살로니가 교회를 떠오르듯이 바로 우리 예원교회야말로 이 시대에 소문나는 영점 맛집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이 MSG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 착한 식당이라고 딱 선정해서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MSG 뭐 맛있죠? 감칠맛 확실하게 납니다. 그런데 이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 우리가 이제 MSG로 통칭을 하고 있는데 인공조미료는 꼭 마법과루와 같지 않습니까? 고거 살짝 넣는데 맛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강단이 MSG로 중독된 한국교회 그런 세계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처럼 예수님 세례요한형으로 예레미야형으로 엘리야형으로 선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를 왜곡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소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례요한형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사회운동, 정의운동, 정치운동 한다니까요. 여러 가지 신비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한 부분일 뿐이지 사실 예수님의 본질 자체는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쇼의 복음이 빠진 식탁에 여러분들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영양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미료 많이 먹어서 더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순간 맛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골다공증 걸린다니까요. 문제 한 번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확 넘어집니다. 그냥 뼈 멋지게 한 번 부러지고요. 사건만 터지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고 이런 조미료로 버무려버린 굉장히 많은 설교에 중독되어 있는 교인들 많습니다. 인간의 의, 윤리, 도덕 이런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없던 복도 생긴다. 있던 병 싹 사라지고 없던 돈도 생긴다. 이 정도면 굉장히 감칠맛 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길들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왕의 시탁을 차려야 되는데 우려 사람들의 입맛 따라가는 겁니다. 교육에서 영적인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미료에 버무려버린 교인들은요. 결국은 그 입맛에 중독이 되면 그 메시지 안 나오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성인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영성의 혈관이 꽉 막혀버린다니까요. 결국 영적인 암이 올 수밖에 없고 더 강한 거, 더 강한 거, 더 강한 중독된 그런 조미료 같은 메시지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만족 없습니다. 더한 거 찾아야 되기 때문에 늘 이 교회가 아닌가 비요. 또 다른 교회 가봐야죠. 늘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에게는 천연 조미료로 만든 식탁이 매주 52조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만나고 그런 목회자를 만나고 그런 강단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이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입에 쓴 게 사실은 약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 운동력이 있어요. 혼과 영 관절 고수로 찔러 쪼개요. 관절 고수로 찔러 쪼개는데 아, 나 너무 평안해. 아, 너무 시원해. 이런 분도 없어요. 아프다니까요. 근데 예트를 깨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좋은데 난 이게 익숙한데 계속 말씀은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기회를 붙잡으라고 얘기하는데 난 예트리 편한데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보다 그냥 율법을 누리는 거 눌리는 게 더 편하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아, 이렇게 누려도 되는 거게요? 막 이런 생각 솔직히 들잖아요. 아프죠? 그러나 나를 수술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평안도 없고 또 아팠던 부분에 치유도 받고 그러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사도 바울은 다메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죠. 따로 인도자 없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전도를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빈이 벗겨졌습니다. 근데 바로 사역으로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거든요. 왜? 바울은 오랫동안 유대주의 사상에 물들여 있었고 바리새 청년대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유대주의 사상들 바리새 사상 체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라비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을 해석하고 녹여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도 바울이 훈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선에는 광야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막 털을 넓힌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그 털을 넓힐 수 있겠습니까? 털을 넓히면 파야죠. 넓게 파야죠. 크게 휘장을 넓게 펴야죠. 털은 넓게 파놨는데 휘장 조그맣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말뚝을 여러분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광야의 식탁은 위로와 또 회복의 밥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 빠져서 오신 분들이 있죠? 착잡하죠? 마음 아프신 분들도 있죠? 저희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위로받고 전화 한 통화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솔직히 사람의 소리는 위로는 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힘 빠져요. 그걸 언제 많이 느끼면 제가 가서 우리 환우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병원 신방 하다 보면 말씀으로 힘주고 딱 나오다 보면 이제 뭐 친구들이 오거나 친척들이 몰려와서 어머 너 이 얘기 어떡하니 너가 주구병 걸려서 어떡하니 하면서 막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퍽퍽 흐리면은 환자가 막 오 힘나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난 주구병 걸렸구나. 난 이제 가야 되는구나. 사람의 소리는 절대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맙죠? 우리를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이 밥상에서 나오는 것을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23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에요. 여러분 상장이 아닌 거 아시죠? 밥상인 거 아시죠?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굉장히 생명적으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셨대요. 그러니까 네 문제 문제 아니라는 거죠. 엘리아가 경험한 로뎀나무의 식탁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준비케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금 그 사명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시리에 빠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풀어주셔요. 그리고 떡을 떼어주실 때 비로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정말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1호 3이라는 정말 그물이 가득 찰 정도의 응답을 허락해주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생선과 떡으로 조반을 드신 후에 정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힘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미션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광야 학교에 다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입학을 했습니다. 죽을 때 졸업을 하겠죠. 광야 여정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탁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종교인들한테는 광야 하면 뭔가 수행하고 고단스럽고 뭔가 역경이고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개인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교과목이 좀 총장은 하나님이 되시겠죠. 이 광야 학교의 교과목 때로는 우리는 조급증이 있어요. 내 시간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기다리는 훈련 때로는 붙잡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순정할 수 있는 훈련 그러면서 오직 크리스도만 바라보는 훈련 사실 세상에서는 듣어보지도 못했던 훈련 내 방식대로 거꾸로 하면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 믿음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도록 광야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란에 들어갔던 사람은 결국은 여우서와 갈렛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다 통과해서 가난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에 광야를 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또 자식 문제 때문에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누군가 말하지 못하지만 정말 숨은 영적 문제 때문에 난 너무 죽을 것 같아.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광야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각자에게 주어진 광야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기회로 붙잡고 변화와 성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여정을 기회로 붙잡고 믿음의 장막털을 넓히는 절대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 3, 7 장막털을 넓히는 광야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밥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밥상.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밥만 먹고 배만 채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에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표식입니다. 그러면서 인격적인 만남도 이루어지고 또 친문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좀 잘 쓰는 멘트 있어요. 이거 지금 언제 실형될지 모르지만 꼭 이런 말 잘 써요.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어머. 지금 한 10년 지나도 여태 안 오세요. 목사님 한번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절대 아직 밥 안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나름대로 친분의 표현이시겠죠. 뭔가 이렇게 좀 한번 시간 가져보자는 좋은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구라는 하자가 되게 재밌어요. 식구가 이 먹을식자 있잖아요. 밥식자 플러스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입에 먹어. 함께 입에 먹는 사람.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식구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밥상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이런 식탁의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했을 때도 가난 혼인잔치에서 그 식탁에서 공생일을 시작하셨고요. 예수님의 공생일을 마무리하실 때도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밥상 그야말로 그냥 밥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설되어지는 밥상이고 전도의 밥상이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 당시에 우리가 세리, 죄인들, 창녀들, 질병자들 병 자체가 일단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거기서 죄사함의 축복, 구원의 축복들을 그들이 다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 주님의 밥상에 너무 못마땅한 거죠. 그들은 절대 이방인의 집에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더욱 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밥상을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자체는 밥을 같이 먹는다? 나와 너가 동일한 신분이다?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언가의 이런 무언의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고는요. 여러분 정결함과 불결함 딱 두 가지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불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 짐승까지 나눠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눠놓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들의 눈에 이방인 절대 사람 아닌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의 뗄감 불을 떼기 위해서 만들었다. 다 지옥불 갈 사람들. 지옥 가서 뗄감으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 짐승보다 못한 거죠. 본인들이 지옥의 뗄감이지 어떻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예수님의 찐 메시아가 맞아? 오케이. 그게 맞다면 최소한 예수님은 당시에 거룩한 무리로 그들이 구분했던 파리세인, 제사장들, 레이윈들 최소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하는 행동은 너무도 파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는 성별도, 인정도, 취급차별이 없는 그야말로 평등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이번 수요의 배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제가 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각인된 문구가 있습니다. 그 각인된 문구가 뭔가 하면 52조 강단 말씀은 잘 차려진 밥상이다. 이거 저 정말 랩덩스 시작할 때도 한 20년 전부터 항상 품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밥 먹는데 자, 이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따로 사 먹잖아요. 상 딱 차려놓으면 할머니도 오고 할아버지도 오고, 애기도 오고 청년도 오고, 부모 세대도 오고 그래서 각자 맛있게 먹으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2조 강단 말씀은 잘 차려진 밥상 예, 뭐 연령 제한 없습니다. 세대 차이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맛있게 그 꼴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얻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팀 체스터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 내용은 누가 보금에 예수님이 여섯 번의 식사를 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러 가시는 길에 그리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가는 길에도 늘 보금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친교의 자리를 넘어서 예수님의 보금 전파의 매개체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탁 보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식탁 보금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식탁은 보금이 증거되고 전승되는 도구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이 밥상 공동체였거든요. 함께 식탁 공동체를 누려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강단을 통해 52주 꼴을 열심히 그 식탁을 왕의 식탁을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셰프가 되셔야죠. 죄인,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억누린 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정말 이 보금 식탁을 통해서 보금을 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보금 식탁으로 그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상자의 영적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답은 분명해요.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는 답이지만 아직 불신자들에게는 답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수소 느끼시기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걸 스스로 유추해낼 수 있을 만큼 그렇죠? 불신자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넓이, 높이, 길이, 깊이에 맞게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한 줄만 알면 되지 성경 66고 이렇게 두껍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성경 안에서 주어지는 무한한 정말 다양한 유리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새가족이 어느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더니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목사님한테 꼭 내가 들어야 되겠어요 라고 해서 면담을 신청하셨어요. 설명해 줘야죠. 당연히 설명해 주셔야죠. 그냥 믿어! 이러시면 안 돼요. 믿음이 없구나!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세르 사람들은 사실 인성만 인정한 거거든요. 그들한테 익숙한 옛날 예수 인간, 예수에 잘못된 집중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이거 같이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사람의 몸을 잊고 오셨으면 끝났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났지 왜 부활하셨어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인성이면 인성이고 신성은 신성이지. 그래서 인성은 사람의 몸을 잊고 오셔야 되는 이유 죄의 삭성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줘야 돼요. 신은 죽을 수 없어요. 신은 육체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퇴속하기 위해서 똑같이 인간의 눈높이로 잊고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나버린 거로 끝났다면 모든 성인군자와 다를 게 없겠죠. 그러나 사망관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또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건 또 인간의 영역으로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은 십자가 사건 플러스 부활 사건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족들한테는 사실 삼위일체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 이거는 막 쪼개고 쪼개고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냥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잘 뿌리 내린 어느 세 가족을 신방 갔을 때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분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교회 오케서코스를 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막 성교도 가고 그냥 우리가 뭐 보금전에서 빼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골수분자로 빠져버렸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근심이고 참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어머니랑 같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가서 이런 질문을 했겠죠. 선악가는 뭐예요? 하나님 따먹을 줄 몰랐어요? 왜 병 주고 약 줘요? 왜 또 구원장 보내주셨어요? 뭐 선악가 안 만들었으면 됐죠?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불신앙하지 마라 이 놈의 자식아! 뭐 이러면서 이 친구를 그냥 왕따 시켜버린 거예요. 교회도 오지 마라 이 놈아! 그거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는지 그 목사님도 답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되지. 그 친구가 뭐 잘 믿어보려고 질문했겠지 뭐 안 믿어보려고 그런 질문을 했겠어요? 아 그러면 아 그래요? 저는 제가 하도 공부를 못해봐서 아는데요. 질문? 똑똑한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라면요. 내용이 이해 안 되는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 문제가 뭘 묻는 거야? 솔직히 저는 그랬었거든요. 질문을 한다는 건요. 여러분 똑똑한 친구예요? 이미 그게 이해가 돼서 그 다음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포기활동을 나온 거예요. 이제 집에 도로라고 해서 다 물어봤어. 거기서 다 답을 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언약적인 답은 물론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거기서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본인이 군대 갈 때 뭐 할 때 힘들 때마다 거기서 다 부모 역할을 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세워줬어요. 내가 여기에 뼈를 묻으리라. 그래서 그 목회사 코스를 간 거예요. 이런 친구 간단히 뭐 이단이야 너 정신 차려 이놈의 자식아 나와. 이제 이런 거로는 이 친구는요. 돌아오기에는 너무 하나님 교회가 자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얘를 그 질문 하나 했다는 것 때문에 왕따 시켜버리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왕의 식탁을 차려놓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훈련되어줘야 되고 내가 그 부분에 조금만 터치를 해주면요. 살아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작은 불신앙 작은 질문이 풀리지 않아서 평생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풀어주면 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3인 1조 3운동 식탁의 규제가 참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막 그리스도 막 쑤셔 매기고 이거 아닙니다. 함께 규제하고 웃고 재밌고 그러면서 한마디씩 쑥쑥 넣어주면 그게 어느 순간 딱 들리고 궁금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입이 열리면은 마음이 열린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열린다는 거 일단 먹어, 먹어. 그러면 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재밌거든. 저도 믿음이 좋아서 처음부터 교회를 담았던 게 아니니까 또래 문화가 재밌고 이래서 오거든요. 솔직히. 함께 먹고 교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도 열리면서 말씀도 들릴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식탁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버리셨어요. 식탁에 누구를 데리고 오냐 마냐 이제 그런 차별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로마 백부장 코넬로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그 코넬로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이 기독교가 민족의식이라는 협소한 울타리를 넘어서 정말 2, 3, 7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그 토대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병이어, 칠병이어, 유사사건이야, 모방사건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병이어는 잘하는데 칠병이어 너무 상황도 비슷하고 먹거리 소재도 너무 똑같고 배고픈 사람 먹인 것도 너무 똑같고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을 먹인 사건이라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먹인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광야의 식탁은 내 나라, 내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설리는 그야말로 선교가 구현되는 그런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이제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굴륙, 쫀도에 한해 품었던 예수님처럼 이제는 나아가 2, 3, 7 식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의 장막들을 쭉 넓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보금보다 앞서는 의식, 제도, 경험,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 앞에 그게 앞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휘장을 널리 펴시고 이제 기도의 줄을 길게 하시고 믿음의 말뚝을 경고히 하심으로 2, 3, 7 장막터를 넓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제 무인도를 구입을 해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아름다운 이제 섬을 딱 만들어 세팅을 딱 해놓고 자식과 좋아하는 토끼들을 풀어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토끼들이 점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 이게 아프다니 이게 말이 돼? 수의사를 불렀어요. 수의사가 전혀 원인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지혜로운 납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리를 같이 기르십시오. 주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리를 같이 아니 토끼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토끼의 병은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여기다 이리 한 마리를 딱 기르잖아요. 이리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토끼는 막 도망당기겠죠. 도망당기다 보면 눈빛도 반짝반짝 빛나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털에도 윤기가 쩔쩔 흐를 겁니다. 우리가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약길이 꼭 우리에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연단만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맞춤으로 주신 광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또 예배자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영조로 깨어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만 바라보는 보금 체질이 체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운동의 식탁들 그걸 통해서 반드시 교회의 장막터가 넓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고 지역의 장막터가 또 이삼질 현장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그런 식탁의 교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린 가난에 입성하는 그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개인 종말의 시간표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가 있겠죠. 그 시간표까지 여러분들이 무던히도 영육간의 장막터를 넓히면서 여러분들의 귀한 각 심령마다 보금의 망들을 견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